아니지 시어머니가 밥을 다 해주시잖아 나를 키워주시잖아 그러니까 엄마보다 시어머니한테 잘한 게 나한테 좋다 이거야 그래도 약간 섭섭해? 섭섭한 거랑 하나도 없어 아버님 어머님이 그냥 아빠 엄마가 됐어 우리 엄마는 그냥 친정 엄마가 됐고 앞에 왜 시어머니 시자가 붙잖아요 엄마를 엄마고 근데 나는 희한하게 아버님 어머님이고 친정엄마는 친정엄마야 엄마가 왜 이렇게 앞에 친정자가 붙는 거야 우리 엄마가 되게 서운할 거야 근데 이렇게 먼 거 같지 않은데 되게 먼 해 반대로 왔나? 이거 내려가야 되는데 약간 맞다고 근데 반대로 가는 거 같아 아까 여기 왔던 길이야 엄마? 아니야? 왔던 길 어디서 왔던 길이 어 여기는 왔던 길 같지 않은데 여기 어디야? 경로를 재차 시작합니다 여기 바다다 다시 왼쪽 바다가 이번에 왼쪽에 있어 엄마 아까 오른쪽에 있었거든 바다가 왜 바다가 왼쪽에 있지?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? 나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거 같아 잘 안 헤매는데 바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아이씨 잘할 수 있었는데 여긴가? 여기야?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이건 거 같은데? 잠깐만 있어봐 엄마 이거 같아 여기야? 어 내려서 응 가자 날 믿는다고 말해줘 속박히는 세상 잠깐 들겠어 아 물 진짜 깨끗해 줘봐 밑으로 다 보여 와봐봐 아우 진짜 물이 깨끗하냐 이렇게 깨끗하다 왜 꼭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찍어? 어? 엄마 뭘 자꾸 물 밑을 봐 참 물이 물 속에 저거 뭐냐 저 소똥 아이야 소똥 아니 여기 소똥이 어디 있어 소똥이 어떻게 아니 뭐가 저렇게 썼냐 소똥은 아니야 여기 소똥이 어떻게 떠와 말똥이 있으면 모를까 말똥 어머 겨울인데도 이거 봐 하나도 안 죽고 살았네 잡초잖아 잡초가 아니라 잡초지 무 아니야 무 뭐도 있어 이게 무슨 무야 아이 참 나 내려가서 내가 뜯어볼까 이게 무슨 무야 잡초지 아니 이거 무 있잖아 무야 잡초지 아니 여기에 왜 무가 자라냐 잡초지 아니 잘못해 떨어져서 그렇지 잡초가 아니라 시가? 무라고? 아 알타리 무구마 이게 알타리 무라고? 응 바닷가에서 알타리 무가 자라? 아니 그러니까 엄마 봐봐 이게 다야 여기서 멋있게 풍경사진 찍어줄까? 됐어 됐어 사진도 금방 가까운 거리인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바에 벌써 점심대가 됐잖아요 또 울어 엄마가 약간 짜증이 나셨어 표정이 저랑 똑같거든요 거짓말 표정이 다 나타나거든 네 아니 나는 괜찮은데 배가 고프대요 딸이 거기 이렇게 사봐 여기? 자 그냥 웃어봐 나도 하나 찍어줘 어떤 거 누른거야? 요거 요거 누른거야? 요거 요거 자 됐어? 응 됐어? 어디 봐봐 아니 안 찍었잖아 여기를 찍으라고 이걸 누르라고 어떤 걸 눌러?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걸 누르라고 꽉 그래 꽉 누르라고 자 자 하나 둘 눌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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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